앞돌리기 패턴 2번입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3쿠션으로 치는 경우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처럼 뒤돌리기가 여의치 않을 때 보통 앞돌리기를 치는데요. 2팁의 회전력을 사용하려면 두께를 얇게 쳐야 하는데 회전을 사용하면서 얇은 두께를 치는 것보다는 회전을 빼는 대신에 두께를 더해서 득점하는 방식이 두께를 실수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득점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회전 2팁보다는 1팁이 두께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쉽구요. 1접구를 4공 가까이로 내려오게 할 수 있어서 다음 공을 칠때 1,2접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점을 너무 높여서 상단 당점으로 두툼하게 치면요. 전진회전 때문에 휘면서 짧아지는 경향이 있구요. 그렇다고 무회전으로 치면 투쿠션으로 직접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적절한 당점과 회전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